안녕하세요 모모의 삼촌입니다 내일부터 진주의 개천예술제가 열려 가지고 유동축제랑 오늘 그 한바퀴 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 진돗개 덕구님께서 그 댓글로 질문을 주셨어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내년쯤에 덕구 2세 한마리만 데려오려고 하는데요 한 공간에서 같이 압살을 시킬 때 유해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새끼는 저절때면 데려올 생각입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통 진돗개들이 조금 서열을 가리려는 그런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개월수가 차이 나고 성별이 차이 나면 그렇게 싸움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개월수가 차이가 나더라도 이제 좀 이렇게 새로 들어온 강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견주께서 이게 둘이 붙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붙여준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덕구를 인정해 주면서 강아지를 이제 잘 보살펴 주라고 이렇게 덕구를 다독여 줘야 돼요 강아지를 이쁘다 이쁘다 안아주는 게 아니고 덕구를 다독여 주면서 다독여 줘야 되고 또 처음에는 약간은 좀 이렇게 친화가 되는 기간 동안 격리도 약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울탈이라든지 이렇게 보호 조치가 어느 정도 물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늘 같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게 조금 필요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시기가 아주 짧게 지나가면서 뭐 이런 과정을 안 겪을 수도 있고 겪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과정을 겪더라도 덕구가 금방 주인의 의도를 알 거예요 이 강아지를 왜 데리고 왔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 받아들이면 식구로 진돗개들 또 새끼를 되게 잘 봐요 그러니까 다른 개들도 뭐 똑똑한 개들이 많지만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 개들을 통상적으로 볼 때 자기 집 가축도 물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좀 같이 살다 보면 어릴 때 잘 놀았는데 어느 날 물어버리는데 뭐 진돗개도 그런 진돗개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릴 때부터 키워보면 자기 가족으로 여기면 보호를 하는 본능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처음에는 지새끼 아니라고 이렇게 잘 돌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을 것은 어르렁거리고 콱 앙 하고 찍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 지새끼처럼 이렇게 보듬고 자더라고요 지새끼처럼 보듬고 주고 보듬고 자고 또 산행을 해도 이렇게 새끼가 멀리 가서 못 오고 이렇게 울거나 못 오면 가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외국 개들도 당연히 개가 지점이 안 오면 가봅니다 가서 보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가서 보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돌아올 때 강아지가 따라오기도 하는데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챙기더라고요 이렇게 강아지가 따라갔다가 못 돌아올 때는 미리 가서 챙기고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부모 역할, 선생 역할을 하더라고요 지새끼가 아닌데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요 대신에 처음에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사람이 조금 붙여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붙여줄 때 강아지를 너무 애호사기보다는 강아지는 큰 개를 보면 이렇게 다르거든요 꼬리 치고 막 엉덩이 흔들고 이렇게 나 좀 때리지 말고 혼내지 마세요 나는 싸울 의사 없어요 나 좀 이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많이 그런다고요 아니면 주눅이 들어 있거나 근데 덕구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새로운 동생이니까 잘 좀 챙겨라 잘 좀 봐줘라 이렇게 하면서 며칠만 지내면 금방 자기 식구로 받아들이고 식구로 받아들이면 같이 데리고 자고 챙겨주고 갈 거예요 처음에는 며칠은 밥 줄 때는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고요 밥을 줄 때도 따로따로 주시되 덕구부터 먼저 챙기고 덕구의 서열을 다 인정해주고 강아지를 네가 좀 챙겨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우리 왜 동생 놓으면 네가 형이니까 동생을 챙겨 이러고 해줘야 되는데 동생이 이쁘다고 막 동생 태어났다고 이쁘다 이쁘다 어리다고 이쁘다 이쁘다 하면 형이 질투하지 않아요 동생이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 개도 똑같거든요 특히 진돗개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좀 있는 견종이에요 그리고 또 자아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견주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친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을 거고 며칠만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실 제가 실방을 잘 안 찍고 이렇게 녹화 방송도 제가 나오는 걸 잘 안 찍거든요 목이 잠겨있어가지고 그 몸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운이 돼 있어요 계속 잘 안 찍는데 오늘도 역시 목소리가 좀 안 좋네요 그러더라고 이것만 유의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성별을 만약에 같은 성별을 키워야 되는 게 아니면 성별이 다르면 좀 도움이 되고요 겨울 수 토울이 크기 때문에 강아지가 덤비진 않거든요 덕구를 좀 잘 다독여서 동생을 잘 챙기라고 하면 쉽게 적응이 되고 같은 식구가 될 것 같아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개를 키우다 보면 환경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때 질문해 주시면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또 질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ubscribe and 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